5글자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5글자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대답을 5글자로 합니다 네, 맞습니다 30대 느낌? 계속 피곤해 잠은 몇 시간? 6시간... 쯔? 촬영 재밌어? 그럭저럭 뭐... 이곳 매력은? 정직 직진남? 덕킹 볼만해? 응, 볼만...볼만...할걸? 나의 소확행? 수고...했어요... 끝날 때? 휴일엔 뭐해? 계속 장난장 병원도 가고 최근 본 영화? 미드웨이 이 최애 장소는? 지금 세트장 지금 행복해? 응, 매우... 행복 여전히 멋져? 여러분 판단 올해 목표는? 덕킹 잘 되기 V앱 할거지? 어, 하고 싶어 우린 언제 봐? 도망간 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5글자는? 다들 건강해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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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세계